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금 확률 증가 누굽니까 연희 지금 이번 대리 왔어요 대리 왔는데 지금 육성합성 2번 룰법 2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채지 마라 또 오랜만에 방송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신났죠 방송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보자 우리 유이디아 쉐인 유리 이런식으로 가보자 아 리하에요 반갑습니다 진행 느린건 여전하네 당연히 시안 끌면서 이렇게 원래 하는거야 자 첫번째 우리 유이 니아 먼저 가봅니다 유이 니아 니아 유이 한번 갑니다 니아 랑 유이 목소리 크지 않냐 자 첫번째 써라 옛날 기억나나 무탑 여왕 음 개소리 자 두번째 쉐인 유리 쉐인 야 돈 왜케 많냐 근데 이럴세랑 뭐 접었나 자 쉐인 유리 유리 쉐인 육성 합성 갑니다 자 쉐인 유리는 유리 야 음 쉐인 원소지 예 유리 요즘에 각성유리 굉장히 좋아요 어 유리 진짜 좋아 쉐인 유리하면 유리지 어 이렇게 일단 합성 마무리하고 음 이 아이디 뭔데 근데 음 개왔네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덱을 봐도 잘 몰라 어 뭔데 이거 드림팀을 구성하자 어 그래 어 그래 구성해라 자 루이뽑기 두번 500개 한번 가봅니다 첫번째 우리 루이뽑기 갑니다 첫번째 250 누비 뽑기가요 쿠메 자 루이뽑기 갑니다 자 루이뽑기 갑니다 자 골카 두개 자 센터까지 골카 총 세개 좋고 자 옛날 진행방식 나온다 자 첫번째 카드 가보자 자 연이항유럽입니다 여러분 연이 연이 린 말고 엘 어 램 자 두번째 에이스 누님 예 데이지 우리 마지막 이 후 리 그냥 리야 린 말고 그냥 리 자 이렇게 첫번째 일단 망하구요 음 아 자 두번째 한번 가보자 두번째 쓰리 투 와 두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자 두번째 자 골카 골카 한개 자 일단 골카는 안나오네 이 근데 여러분들 양 보다 뭡니까? 우리 질 아닙니까? 여보 1 양보 누 yere 영화 엘리시아 하위 호안 릴 representations 하위호와 두번째 린 말고 엘 린 아 가비 한글자 차이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안녕 재자 빨리